이 수진과 나경훈이 대결했던 동작을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출신으로서 이후나 한동은 창문에서 큰 소리를 쳤죠. 그리고 마치 괴성을 질려가지고 저 사람이 낮술을 먹었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판사 출신입니다. 여러분 동작구에서도 갑얼로 나누어집니다만 동작구에서도 민주당은 사전투표 성률이 86대 제로입니다. 동작구에 속하는 모든 투표소에서 다 사전투표에서 성리를 거둡니다. 관외, 관내, 불문하고 관내만 따져서 86대 제로입니다. 엄청나죠? 2분의 1의 86성입니다. 단 한 곳도 미래통합당의 성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동작을은 물론이고 전국의 모든 투표소 수천 개에서 단 한 곳도 바로 미래통합당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1480개의 서울시내 모든 투표소에서 완패했습니다. 민주당이 완성했습니다.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러분 딱 이렇게 나옵니다. 6개의 여러분 동이고 한 40몇 개 정도의 투표소로 구성된 것이 동작구월입니다. 정상투표인 당일투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작구월의 구민들은 모두 다 뭐죠? 모든 동에서 최소 12에서 17% 정도의 득표를 더 여러분들 사전투표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어줍니다. 똑같은 비율로 나경훈 후보에서 그것을 빼앗습니다. 이 같은 그래프 0을 중심으로 특정정당은 항상 블루스로 어마어마한 크기 10%의 크기를 자랑하고 특정정당은 0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크기 마이너스 11%에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값을 기록한다는 이 간단 명료한 이름 그래프가 서울 전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전국 전역에서 일어난 겁니다. 단 예외가 전남 전북 광주입니다. 조작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하나로만이라도 사전투표 조작은 가설이나 주장이나 의견이나 추론이 아니고 이미 일어난 대형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냥 묻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를 조작했냐? 여러분들 제야 고수의 도움을 받아가 정확하게 추계치가 나옵니다. 28%를 조작했습니다. 좀 심하게 조작한 지역이 30.6%를 조작한 곳이 바로 종로구입니다. 나경원을 반드시 떨어뜨려야 되는 지역이었던 겁니다. 28%를 조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수진 후보에게는 14%를 몰아줍니다. 동작 9월의 사전투표 참가자수 일명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5만 1,062명입니다. 5만 1,062명의 14%인 7,149표를 더 집어넣어 준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그리고 나경원 후보는 여러분들 14%인 7,149표를 여러분들 빼앗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후보는 실제로는 45%를 얻었는데 여러분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 자료를 보면 36%를 받은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추정치를 보면 예상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5%를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조작을 했기 때문에 59%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엄청난 격차. 조작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겁나는지 아시겠죠. 45대 50이 59대 36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하면 죽었다 깨어놔도 이기기가 힘듭니다. 죽었다 깨어놔도 이기기 힘듭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그럼 도대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몇 표나 훔쳤습니까? 그리고 진짜 얼마를 얻었습니까? 이 부분에 여러분들 결론은 이 표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50%를 당일 투표에 득표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사전투표도 50% 내외가 나와야 됩니다. 조작을 해서 36% 줄여버린 겁니다. 14%를 줄여가지고. 1번, 2번, 3번은 공식 데이터인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선거 데이터 자료입니다. 선거 데이터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이수진 후보가 6만 1,406표를 얻고 나경원 후보가 5만 3,026표를 얻어가지고 이수진 후보가 한 7,000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가지고 조작률 28%를 적용해가지고 투표소 레벨마다 조작된 표수를 모두 다 원상복귀시킨 다음에 후보별로 다 합쳐서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4번입니다. 그래서 5번인 당일 투표 득표율 정상값과 또 정상치인 사전투표 득표율을 더해보니까 여러분들 나경원 후보는 6만 171표. 민주당의 이수진 후보는 5만 4,257표입니다. 약 6,000표 차로 나경원 후보가 그 28% 조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이렇게 소위 제야 고수의 도움으로 진짜 몇 퍼센트 몇 표를 얻었는지까지 다 마지막 끝자리까지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서울시에서 당락이 몇 명이나 바뀐지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고 전국 레벨에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러분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나경원 후보는 6만 표를 얻은 겁니다. 민주당의 이수진 후보는 5만 4,000표를 얻은 겁니다. 이게 진짜고 이게 조작이 된 가짜인 겁니다. 그래서 가짜와 진짜가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옳은 사람을 여러분들 떨어뜨리고 떨어뜨려야 될 사람을 오르게 된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드린 내용은 가장이나 이런 거 없이 숫자가 아주 정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선거 데이터에 결국 그게 기록이 되고 그 선거 데이터를 비교를 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해 보게 되면 선거 데이터 사이에서 일정한 규칙과 패턴이 발견되거나 또 선거 데이터 상에서의 좌우대칭과 같은 자연수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전산조작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투표소를 해변하는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전산조작의 흔적들이 소위 숫자가 맞지 않는 개수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조작을 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가 여러분 거의 뭐 초토화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외면하지만 숫자 앞에 겸손해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2020년도 4.15 총선이 제대로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그것을 묻었기 때문에 결국은 2020년도 3구 대선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3구 대선에서 소위 동작구 을과 갑을 합친 동작구의 여러분들 상황은 이렇습니다. 단 한 곳도 여러분들 대선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당일 투표 대비 0값을 대비해가 여러분들 사전투표에서 모두 다 9%에서 15%가 플러스값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일어날 수 없는 그냥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9에서 15%를 차지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3구 대선에서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5%를 기록하는 겁니다. 정상값인 0을 중심으로 투표 사전 득표수를 빼앗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그래프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또 분석 자료를 여러분에게 내놓을 수 있는 거죠. 몇 표를 훔쳤는지가 금세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원인을 규명하고 못 고쳤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은 또 동일한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에서 모두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과 도작 엔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꼭 같은 일이 이러면 언제 또 일어나는 거 아니까 2018년 기초자치단체장, 소위 동작구청장 선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2018년 동작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 민주당이 25석 가운데 24석을 차지한 선거 결과입니다. 똑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값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친 것의 마이너스값이 일치하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단 한 곳도 여러분들 미래통합당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에 승리를 거두지 못합니다. 84대 제로인가 이런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덮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검찰총장이면 덮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대통령이면 이런 것을 덮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걸 덮어서도 안 되고 덮을 수도 없는 겁니다. 2018년 동작구청장 선거에서 일어났던 것은 바로 동작구에서는 네 자리가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의원 110석 가운데 네 자리가 동작구에 주어집니다. 동작구 1선거구, 2선거구, 3선거구입니다. 똑같은 일을 그냥 조작 프로그램이 다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득표수라는 것은 국민이 이런 표를 던진 것을 개수, 카운팅해서 정한 것이 아니고 그냥 조작 프로그램이 다 정한 겁니다.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서울시장도 그렇고 구청장도 그렇고 조작 프로그램이 붕붕붕붕 돌아가면서 이렇게 숫자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내로 발표한 당일 후보별 득표수는 정상인데 비정상인 사전투표 득표수는 다 이게 조작이 된 겁니다. 그 정상과 비정상을 합치면 총 득표수가 뭡니까? 정상이 아니죠. 비정상을 가지고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고 구청장을 다 뽑은 겁니다. 이것이 서울시의회 의원을 뽑기 위한 동작구 제1선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김정한 후보의 플러스값, 관내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율의 플러스값, 여기서는 7.6%죠. 7.6%는 상도 제4동입니다. 자유한국당의 4.7% 더하기 뭐죠? 장정우 후보, 바른미래당의 3.4%를 더하게 되면 정확하게 7.9%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동별로 해가지고 플러스값은 마이너스 2개를 합친 것이고 플러스값은 마이너스 2개를 합친 것이고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자연수에서 나올 수 없는 조작해에만 나오는 숫자인 거죠. 제1선거구 결과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2선거구 결과는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제1선거구 결과도.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제2선거구 결과도. 조작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면 자연스러움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움이. 자연스러움이 없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움이. 그냥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좌우대칭이 딱 일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울동작구 제3선거구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값은 동별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합친 것의 마이너스값으로 일치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특정 동마다 같은 비율로 플러스값을 밀어주고 마이너스값으로 빼앗는 그런 조작방식을 조작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전형적인 특징이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똑 좌우대칭이 일어나는 겁니다. 4번 여러분들 관내의 사전투표도 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 강력의회 선거를 훔치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뭘 훔쳤습니까? 2018년 구청장 선거를 훔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뭘 훔쳤습니까? 구청장 선거를 또 이렇게 훔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022년도 3월 9일 날 실시됐던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킨 대통령 선거를 훔친 겁니다. 그리고 2020년도 4월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순희 주 후보가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당당하게 바로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심도 있게 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수진 후보는 28%를 조작했고 그리고 이수진 후보가 실제로 받은 표수는 맨 하단에 있는 5만 4,257표고 나경훈 후보는 6만 175표를 얻었다. 이런 게 다 밝혀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조작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훔치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낱낱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 실상입니다. 선거 실상이기 때문에 참 이런 문제를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실상을 파악하고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대충 묻어야겠다. 주변에 있는 권영세, 김기현, 이준석, 하태경, 한기호, 정진석 이런 사람들이 다 기존 질서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일에 이 문제를 파헤치하겠다. 파헤치하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들 보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두 달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그런 긴장관계를 야기하지 않더라도 부정선거, 선거관리, 선거부실 이런 문제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민들 가운데 일부가 선거 공정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명확하게 문제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언급은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야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사람을 생각했으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거관리나 또 관리부실이나 이런 거가 좀 부실관리나 이런 것이 좀 부담스럽거나 그러면은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행정부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것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이죠. 나는 그가 옵션,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 의도가 없다는 거죠. 그의 의중에는 국민들의 아우성이 별로 호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선거 공정성에 대한 그가 상식과 공정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가 무언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단초를 보면 전무를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기대감을 그렇게 완전히 놓지 않지만 기존 질서에 그냥 편입되기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한 그런 형극과 모양새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본격화되기 전에 예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아마 저 양반이 그냥 덮을 모양이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는 겁니다. 저의 그런 전망이나 그런 예상이 맞아뜨리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무튼 지금까지 보인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지극히 실망스럽다. 본인의 지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그런 소위 대우, 예우조차도 그냥 냈던진 상태다. 그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하지마. 안녕.